엄마! 드디어 우리 어머니 나올 때가 됐다. 멋있을 것 같은데? 엄마! 촬영 중인데 나오는 노래 뭔지 맞춰봐. 영떡스 클럽 노래인데 맞춰봐. 뭔 노래고? 뭐? 뭔 노래고? 노래 안 나왔는데? 노래 안 나왔는데? 아니, 다시 들어봐. 다시 들어봐. 다시 들어봐. 뭔 노래고? 이거 영떡스가 나왔을 때 했던 노래인데? 그러니까, 그거 뭐고? 제목을 모르겠네. 알았죠? 자, 끝났습니다. 끝났습니다. 알았다, 알았다. 뭐야 제목이? 제목은 모르겠네. 전화 찬스. 정 아이가! 정 정! 정 아이가! 정 아이가! 정이 알았어요. 정 아이가! 정사! 나이스! 아아악!!! 아아악!!! 우리 지민이에요! 진짜 소름 돋는게 딱 좋아. 지민이에요 지민! 아 지민아 잘하네. 감사합니다 어머니! 덕분에 문제 맞혔어요. 엄마 맞혔어요 문제? 뺏겼다. 맞혔나? 아빠가 맞혔다. 어 알았다이! 아빠가 맞혔다이! 아빠가 맞혔다이! 죽는다 죽는다 죽는다. 아